어머님 그라가스 연습하셨다면서요? 한 3판 정도는 해봤는데 네 아 어렵네요 그라가스 어땠어요? 숙료리? 3판 낮았는데요 아 약간 안 맞았어요? 그라가스랑? 아니야 한 명.. 한 번이겼나? 1판 낮은 스킬 걱정인게 다른 스킬은 걱정 안돼요 궁이 제일 문제야 궁이 이거 궁이 제일 문제야 강해져서 돌아와라 또 시전하면 어떡해 나미님 한타라도 이루어지면은 꼭 궁을 다다나 누르셔야 돼요 이거 뛰어오르는 거 잠깐인 거 아시죠? 그럼요 그럼요 빠져 빠져 조금 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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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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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죽었다 키워서 먹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딱 그 현상금 먹을 때 그 쾌감 여러분 아시죠? 얼마나 짜릿해요 그쵸? 키워서 먹겠습니다 다른 스킬 흐름 좀비 forex 구호 쿡 쿡 쿡 쿡 쿡 크루 쿡 쿡 쿡 쿡 쿡 쿡 쿡 쿡 너무 위험하게 계시는데? 도와줄 수 없어여 고기! 너무.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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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가.. 안 돼!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! 이거 잘 뛰었다! 아니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! 저거라도 걸걸! 왜 옆으로 들어가셨어요?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 신나가지고 괜찮아요 키워서 잡아먹는 거 개꿍 왕꿍! 탈론화에요 탈론? 이거 탈론부터 띄워주실 수 있어요? 아니 잠깐만! 아니 뭐 아무것도 잠깐만! 왜 아무것도 안 쓰시죠? 잠깐만! 아니 배치기로도 되는데! 배치기로도 되고 궁으로도 되는데! 아니 이걸.. 뛰을 줄 몰랐어.. 뛰어달라며요! 아니 써달라면서요! 아니 써달라 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! 저렇게 방치한다고? 어어? 어어? 어 미니언이 맞았어! 미쳤다! 미쳤다리 미쳤다리! 고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! 미안하다! 나 풍 없어 이 판은 쪼끔 팜이 너무 모델이 할만한 소리는 아닌데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건 자크뿐이랄까 자크가 잘하네 어떻게든 간다 간다 못해놨 안 돼 아 내가 그거 이상하게 써가지고 자 나가 어 아니 아 아 아 아 아 데려갔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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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올라프 어디서 나왔어 잠깐만 올라프는 또 어디서 나온거야 와 와 데리고 들어갔다 우리 이거 막 지켜줘야되는데 우리 모델 나올 때 지켜줘야되는데 아 아 아 개웃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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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려고 막 2판 4판 하사다 어 이거 막 어 뭐래 죽으면 안되지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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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콩콩ומ 쿵 좀! 쿵! 쿵 좀 어떡해 카이사를 잡아야 되는데? 나 쿵 두 형 날린 거 아니었어? 손발이 안 맞아서 문제네 이거 손발이 안 맞아서 아 이건 진짜 제대한 곳입니다 진짜 미안해요 아.. 아 씨 자크가 한마디 남기고 나갔어 자크가 되게 착하게 게임했는데 아무도 화를 안 내고 되게 착하게 게임했는데 저 점이 왜 이렇게 웃기지? 야수호 하지마 다른 재매라 마지막에 일침을 한번 날리고 나가네 그라가스 맛보니까 어때요? 괜찮았어요 알겠어요 짱